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보아밭을 하려고 아껴놓은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일 말씀이 보아밭이었어요. 제가 이 보아밭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서 막 먹이고 주고 싶고 좋아하는 어떤 경치가 좋은 데 가면 막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산산수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누리는 응답이거든요. 지금 이 현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미래에 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부분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천국 우리 이방인들이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자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하래요. 밭에 보화.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이번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재물, 이 보화가 가치가 높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은, 이 물질의 척도 이게 은으로 물건을 사고하는 이 보화로 또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보화의 가치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거를 내 걸로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화는 알지만 보화들 보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지만 보화의 밭을 사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화밭을 사라입니다. 보화는 다 발견했어요. 우리 다 예수 영접했잖아요. 원래 이 보화밭은 농부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인이에요. 빌려서 얼마를 주고 내가 이 남은 소득을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보화의 발견한 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 보화밭의 주인도 보화가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보화를 숨겨놓고 이 밭을 팔았는데 그 주인이 죽었거나 원래 그 보화의 주인이 그래서 지금 이 밭의 주인도 몰라요. 그런데 소작인이 먹을 걸 해먹다가 이게요. 우연히 어느 날 어느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려고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세제부터 택장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보화밭을 발견했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게 성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숨겨진 보화 예수를 누구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보화밭을 사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영원한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내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이 예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아까처럼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 구원의 장마터에 역동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넘어 삶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보화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건축의 보화밭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우리가 7년까지 원단의 말씀을 제가 사버렸어요. 그리고 문화센터의 건축의 말씀을 제가 사버렸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문화센터의 원단이 저에게 다 있어요. 그 보화를 제가 사버렸어요.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거를 풀고 그거를 내 개인과 내 사역에 그 말씀을 다 풀었어요. 저는 성교의 밭을 사버렸어요. 성교 땅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교 캠프를 해요. 캠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성취된 말씀을 그 현장에서 보고 와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다시 어플라이 다시 내게 삶의 성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12도 성교예요. 밭을 사버렸어요. 그때만 일주일만 성교고 2주만 성교가 아니에요. 밭을 사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밭을 사지 않아요. 어 좋아. 성교 너무 좋아. 그 일주일의 성교만 끝나요. 우리 건축했잖아요. 건축. 건축 헌금 내고 건축 때 원단 말씀 그걸로 끝냈어요. 그 말씀을 내 기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알다 갈 때까지 내 가정의 건축 내 산업의 건축 내 인생의 건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밭을 사버려야 되는데 보아만 발견해요. 그리고 기뻐요. 예배 때 보아를 발견하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가면 이 말씀 다 정리해야지. 이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작정해야지. 오늘 가면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이번에 내가 누구를 꼭 전도해야지. 그걸로 끝나요. 밭을 사지 않아요. 밭을. 밭을 사야 될 때는 오늘 보니까 그거를 발견한 후 우리 다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 이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정도면 뭐 하려고 소작인을 해요. 내가 이 밭을 사고 주인이 되지. 돈을 빌려야 되고 계획을 짜서 지금은 못 사니까 내가 가을쯤 사야 되겠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10년의 계획 5년의 계획 내가 1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정은정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의료 성교를 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료에 대한 하나님 내게 생명에 대한 내가 성교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이 의료 성교를 맡을 수가 있다고. 성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 보아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내가 먼저 맛보고 그걸 우리 제자들에게 먹이고 그걸 먹은 우리 제자들이 이 성교의 역동에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가 이 소유를 팔 때 내 새끼 챙기고 내 가정 챙기고 언제 제자 역륙해요. 내 거를 버리고 내 거를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보아밭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담스럽다. 힘들다. 내 가족을 돌볼 수 없다. 내 시간이 없다. 보아밭 못 사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출받고 집 팔고 돈 빌리고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대지 1이 뭐냐 보아만 발견한 자가 있어요. 추일만 기뻐 예배 때만 기뻐 집에 가면 다 세팅 원세팅이 되는 거야. 보아 아이고 힘들어 왜 다 키워놓고 해야지 나 이번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병원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정도 가면 보아밭 이미 다 팔렸어요. 그래서 보아만 발견하고 보아밭을 내가 1년 안에 내 기도로 쌓는다. 내가 5년 안에는 팀을 만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난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보아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가요 보아밭으로 내가 샀을 때 내 인생 안에 이 보아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은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되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아밭을 처음에는 찾게 사는데 또 이 응답을 받으면 더 큰 걸 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삼지 나라를 사버리잖아요. 있는 자는 넉넉히 받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되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한절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이 인생을 들여서 저는 의료성교의 보아밭을 샀어요. 저는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신도는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들여서 이 보아밭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함께 가는 우리 성교 팀에게 이 보아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하고 팀사역을 하고 준비 캠프 성교 캠프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본고를 그걸 끝내지 않고 그 삶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 보아를 하는 그 삶에다가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캠프는요 욕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상 이제 내 걸로 산다니까 거리가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없어요. 매일 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랬냐 부득불 했대요. 힘겹게 바울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그리스로 전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기기를 원했대요. 우리는 힘든 거 싫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아무 힘든 게 없어야 돼. 그럼 죽어야 돼요. 비가 좋다고 계속 물만 먹으면 썩어요. 햇빛이 좋다고 계속 햇빛만 받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부담스럽다? 직분이 부담스럽죠. 내 시간을 내야 되고요. 물질을 들여야 되고 천체를 보아야 되고 밭을 살려면 천체를 보아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살 것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줬을 때 지금 7월이잖아요. 상반기가 끝났어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4,4분기가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예요. 다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나랑 안 맞아. 전도사님이 나하고 안 맞아. 사역자 동력자와 나와 안 맞아. 세상에 나하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나랑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랑 맞춰야지. 우리는 말씀과 맞추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각자의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지자 제사당 그 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는 거지 어떻게 나랑 맞겠어요? 배우자가 맞겠어요? 원수예요. 불교에서는 부부가 원수래. 안 맞아요. 나랑 절대 맞지 않아요. 보아밭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보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보아를 내가 눈팅만 안 하려면 그거를 캐내어 가려면 밭 전체를 사야 돼요. 예원교의 전체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강단의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저와 사역을 하면서 저 사역의 방향을 모른다면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말씀 우리 최순영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각인 전쟁인데 잘못된 각인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이 뭐냐 내가 정해놓은 규율 내가 정해놓은 윤리도덕 말씀 아닙니다. 윤리도덕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답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 갇히면 어떤 인생이 되냐 거룸인 인생 거룸인 알아요. 거룸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남의 나라 영토에 그냥 머물러 사는 사람 국제 미화가 그렇죠. 남의 나라 이민 가서 그 나라 사람도 못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못되면 그 나라에 유리 방황하는 거룸인이 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죽고 나서 그가 나가서 뭐라 하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산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거료하는 자는 거예요. 거부였어요. 거부. 땅이 한평도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예원교 온 지가 30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내 땅이 없다. 내가 마음둘 곳이 없다. 그럼 나는 거룸인이에요. 거룸인이에요. 영적인 거룸인이 되지 않도록. 성교 거룸인이 있어요. 성교 거룸인이 있어요. 성교 거룸인이 있어요. 성교 거룸인이에요. 이 안에 살지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직분의 거룸인. 1년 땅. 1년 땅. 함께 동력하고 기도의 팀을 만들고 미래의 시스템을 만들고 후대가 들어오고 그러려면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3년이 돼야지. 착각 인생이죠. 가난한 땅에 살고 있다고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원교의 안에 있다고 물론 붙어만 있어도 좋죠. 그 땅에 살고만 있다고요. 그 땅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룸인이 되는 거지. 그 땅을 400 대날리온을 400 세 개를 주고 사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400 세 개를 주고 샀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3장 20절. 이와 같이 그 밖과 그 거기에 속한 굴 곧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소유지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나의 말씀을 확정해야 돼요. 하는 이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확정해야 돼요. 확정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은약해 주세요. 그 기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착각 인생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 것 아니에요. 기도 속에 들어와야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많은 사람이요. 소작인 인생입니다. 밭은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계속 물론 훔쳐갈 수는 있겠죠. 주인 몰래 그걸 훔치는 거죠. 남의 땅을 빌려 소작로를 내고 농사를 하는 게 소작인이에요. 보아를 발견했지만 사기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소유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바라만 보는 그런 소작인 인생이 아니라 주인 내 걸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원교회 건축이 내 인생의 건축 성교회 건축 후대의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에 보아의 창고를 열어. 너 창고에 넣어주겠다 했거든요. 오벳 애돔처럼 그 언약계를 내 집으로 확 들이는 거죠. 내 인생 안에 확 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들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보아밭을 사는 자예요. 보아만 보는 자가 있고요. 보아밭을 사는 자예요. 이 보아밭을 사는 돈 있는 자는 오늘 당장 사겠죠. 영육 간에 부여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밭 절대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10년 안에 제가 살 겁니다. 하나님 내가 3년 안에 저 밭을 살 겁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소작인으로 있지만 저 땅은 내게 해주세요. 다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 시간 내 물질 내 중심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집과 남의 집의 차이가 뭘까요. 내 걸로 소유지 등기가 딱 오면요. 기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오늘 이 44절을 한 절이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천국의 모금은 현재성인데 돌아가다. 우리요.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돌아가다. 그냥 내가 이 밭을 살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팔다. 내 것을 팔아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사다. 돌아가다. 사다. 팔다. 그리고 사다. 세 가지 동사는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모두가. 지금.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보아를 발견한 자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법칙이 뭐죠. 내일 하지 뭐. 내일 기도할 거야.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할게. 내년에. 아이 키워놓고. 후회하는 삶. 기회를 놓친 자 되지 마시고요. 보아의 밭을 딱 소유. 내 걸로. 오늘 언약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경제거든요. 다 팔아서. 내가 돌아가다. 사다. 팔다. 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셔요. 직분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싹만 줘요. 말씀을 확 잡는 거예요. 그때 선포된 원단의 말씀. 그때 선포된 강단의 말씀. 그때 선포된 새벽 기도의 말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 아브라함이 또. 그래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땅이 되잖아요. 오늘 예배의 보아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보아밭. 본문을 읽으세요. 본문을. 원단의 보아밭이 뭔지 알아요. 54장. 2절만 읽으면 안 돼요. 53장. 54장. 55장을 읽어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그 구원의 장막터. 53장. 지금 내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54장. 55장.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내 항패된 것을 세워서 사람이 거할 것이 있게 하시잖아요. 오늘 간절히 부르드시기 바랍니다. 성교의 보아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교의 보아밭. 그냥 성교만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때 나의 팀이 누구였는지. 캠프는 성교는요. 전체가 가는 거고 팀의 응답입니다. 성교와 후대 시스템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거. 평생 동력자.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직분의 보아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입니다. 보아밭. 나랑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만 세리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한달란트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의 응답. 장로님의 응답. 안수집사님의 응답. 우리 건사님의 응답. 성직이 직분의 응답을 딱 잡으셔서 손님으로 잊지 마시고 아브라메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결론입니다. 하늘의 보아의 창고를 열어 너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2013년 원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아의 창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땅에 확 들어와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말고요. 우리 부자 별로 없어요. 부유한 자. 내가 나누어 줄 수 있고 오늘 기도로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니고 내 계좌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래요. 내가 쓴 것이 내 돈인 거야. 통장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써야지. 오늘 이 말씀에 통장을 꺼내어서 내 개인에게 선포하고 또 내 직분 내 동력자에 또 선포하여서 성교의 장막터 직분의 장막터 그리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예배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